그렇죠? 엄청 스피드를 자랑하는 분이 계시는데 달리 뭐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인재로 한번 와주세요, 인재 제보를 받고 한 달음에 도착한 곳은 인재에 위치한 자동차도 유주자 대체 얼마나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이기에 이리도 다급하게 부른 건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던 그때 뭔가 발견한 제작진 시야에 들어온 건 순식간에 지나가는 자동차 한 대 한눈에 봐도 트랙을 달리는 속도가 어마어마한데 엄청난 스피드를 그저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운 지경 한마디 다 돌고 나서야 출발선에 차가 멈춰서고 운전자의 정체가 정말로 궁금한 제작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근데 차 속에 계신 분이 할머니 아니에요? 혹시 잠깐만 지금 2차 운전하신 분은? 내가, 내가 해요 맞으시죠? 내가 해요 아니 잠깐만, 근데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는데 맞죠 74 네? 이렇게 얘기하구요? 이름이 넘으셨어요? 어떻게 연세 치긋한 할머니가 스포츠카를 몬다는 말인지 우와 진짜 이거 할머니 차예요? 그럼 내 차지 놀란 사람도 이런 거 몰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여기 와가지고 싹 한번 달리면 그거 아주 그냥 정신이 홀락 빠져가지고 기분이 째지지 스피드하면 바로 나 배경자라니까 최고령 레이서시네요 그러니까요, 여자분이시고 또 할머니의 본격적인 레이스는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 실력 발회를 위해 제대로 한번 밟아보는데 4km가 넘는 동안을 화려하게 질주하는 할머니 전문가도 타기 어렵다는 코너도 무사통과 스피드면 스피드 운전이면 운전 거의 하나 손색과 없는 지하 칠순의 할머니라는 게 전혀 믿기지 않는다 이거야 원원인 세상에 이런 일이 뭐야 이제 봤어요 에? 타라고요? 어! 아하하하 아 저의 스피드 겁이 나선대요 걱정된다 걱정돼요 우리 애인 스피드 얼마나 밟는가 와서 한번 즐겨봐 이런 스피드 안 나올 거야 한번 타봐봐 타봐봐 85년이 아직 한 번 사고도 없어요 맞 diam 마음 다 Heh 버렸는데 천천천천천 무려 200킬 밑에단 끈적농든 속도! 아이고 할머니야 마음을 못 찢는놓란 말입니까 수술했어 제작진에 길고 길었던 레이스가 끝나고 고생했쇼 할머니에겐 황홀했던 레이스를 마친 후 차 주변을 구석구석 살피는 한 남자 보통 정성이 아닌데 잘 아는 사이신가요? 누구세요? 우리 영감 아, 할아버님이세요? 할아버님, 할머니가 이렇게 스포츠카를 잘 모으세요? 할아버님의 차인가요? 뭐라 그럴까? 아직까지 폐기가 있어 내가 옆에 타도 제일 쓰면 불안했지만 이제는 믿고 일체 전설이 안 하지 든든한 남편도 있고 스피드도 제대로 즐겼겠다 바람처럼 경기장을 빠져나가는데 그 뒤로 한참을 달리는 할머니 근데 뭐지? 영 속도가 안 난다? 차가 별로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밟고 싶은 충동이가 느껴진다고요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교통질서를 지켜야 되고 또 그 대신 트럭들이 자주 나가 돌고 오지 달릴 땐 달리더라도 규정 속도는 꼭 지킨다